오늘도 영민한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요즘 정말 시장 방향성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제한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가는 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키워드도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은 또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장안의 하재죠. 유한양행. 오늘 지금 거의 장중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10조 원을 지금 훌쩍 뛰어넣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세론이 됐을 때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영들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FDA 승인 여부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유한양행 복귀를 좀 해드리면서 FDA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뭐라고 좀 드렸었냐면 실제로 유한양행이 이번에 미국 FDA에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판매를 놓고 보면 미국에서만 폐암 환자들한테 렉라자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시판 허가가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시판 허가가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에서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과 글로벌 판매 매출 전망치가 훨씬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거고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지금 자신 있게 50억 달러 매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그리소가 아무래도 기존의 폐암 1초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던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들도 있고 이런 신약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렉라자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과 리브리반트 면역 항암제를 병용 투여했더니 객관적 반응률도 더 좋아지고 생존기관도 더 늘어나더라. 그리고 앞으로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리브리반트 SC 제형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 심사가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패스트트랙. 최근에 리브리반트 SC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고 그럼 12월쯤에 리브리반트 SC도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렉라자는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뿐만 아니라 리브리반트 SC 제형도 같이 병용 투여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FDA 승인 이후에 또 다른 재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한장애인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수요일 날 많이 팔았던 만큼 사실 그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완전히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방으로 발산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래를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한장애인이 급등하고 나서부터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다른 종목들을 그냥 막 팔고 유한장애인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한장애인이 강하게 오르니까 오스코텍도 지금 10% 넘는 반등이 좀 들어오고 제약바이옵종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한장애인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장애인이 항암제 개발을 하고 나서 조금 뜸했던 게 또 비만 치료제 쪽이었는데 오늘은 일라이 릴리가 또 비만 치료제 이슈를 또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분리 판매라고 하는 이슈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형으로 피아주방 주사제형으로 복부에 주사를 직접 찔러서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사기 안에 약물까지 집어넣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도 아무래도 많이 팔아먹고 싶기 때문에 제품을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 설비라는 게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묘한을 생각해낸 게 일라이 릴리에서 제파운드의 액상 제형은 따로 판매를 하고 주사기는 알아서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기를 구해서 제파운드의 액상 내용물만 구매를 하면 그걸 주사기에 넣어서 직접 복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묘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쇼티지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조치다. 그러면서 오늘 일라이 릴리 주가가 주목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항암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여전히 지금 빈집터리 삼성 SDI 제가 어제도 삼성 SDI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LG N솔에 이어서 삼성 SDI 오늘 또 GM과 합작 공장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한 3%가 넘게 당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 LG N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기차 수요 부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주가라는 게 악재들을 항상 선반영하고 호재도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특히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열폭과 관련된 이슈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조금 쉬고 있는 와중에 LG N솔, 삼성 SDI가 계속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총 10조를 돌파하면서 그 위험을 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남은 한 주 힘내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퀴즈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퀴즈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퀴즈는 방금 피하지방 주사 제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지방 주사 제형으로 바꿔서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 기업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코스닥 지금 현재 시총 1위 기업 네 글자거든요. 네 글자 정답을 이제 보내주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화면을 또 캡처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이제 추첨해서 커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 알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학 과외 종목들이 너무 지금 화끈하게 지금 유한장형이 또 2차 VR가 지금 걸린 것 같은데 너무 화끈하게 움직이니까 한편으로 또 소외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내일 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래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거의 13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엔비디아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목을 메고 있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보다는 그간 이제 이슈가 됐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AI 산업에 대한 이제 과잉 투자 논란 돈이 안 된다는 논란 그에 따라서 또 HBM도 수요 위축 어제 또 국내 모 증권사에서 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하향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어제 오늘 되게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이제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이제 우려조차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건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거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AI 반도체 생태계에도 계속해서 성장 사이클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도 주가지만 침체를 겪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숫자보다는 그간 이제 논란이 됐었던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노이즈들을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을 다 받았잖아요. 악재에 대한 부분들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 뭐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또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유한양행이 올해 초에 편입하고 42%나 수익 중에 있습니다. 매니저님 조언대로 편입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 봐도 좋을까요? 네 8월 초에 이제 말씀드렸고 8월 초에 지금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글로벌 증시 급락과 우리 국내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유한양행 주가가 무너졌을 때 이때도 정말 저러의 매수 기회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거의 40%가 훨씬 넘는 지금 오늘 최고가 감안하면 거의 50% 가까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한양행이 시총이 1, 2조가 아니고 오늘 10조 원을 지금 훌쩍 뛰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러면 유한양행 가치가 너무 빨리 불어나니까 또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현재가 기준으로 한 17조 원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지금 키트루다 SC제형 개발하고 있잖아요. 키트루다 SC제형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왔을 때 한 20조 원 이상을 지금 머크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로얄티 최소한 3% 정도를 계산을 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6천억에서 많으면 한 1조 원 이상 현금 흐름 로얄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시장에서 다 통과가 되고 시판이 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타그리스 점유율 한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40억 달러에서 50억 정도를 매출로 계산을 하면 유한양행으로 유입되는 로얄티가 정말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 4천억에서 많게는 6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단순 비교해봤을 때 지금 유한양행은 10조 원, 알테오제는 16조, 17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가 결코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너무 급하게 20%씩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반영이 조금 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최초 항암제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 거기다가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제2의 랭라자, 제3의 랭라자를 유한양행은 개발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공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한양행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 오스코텍 차트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오스코텍도 지난주 수요일 날 세론되면서 주가가 무너졌다가 유한양행이 급등하면서 오늘 그대로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항암제들의 시세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저번주에 편입했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31%나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신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어요. 2만 4천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2만 4천원 아래 자리를 줬다가 지금 2만 5천원까지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또 이대주주가 유한양행이잖아요. 유한양행 관계 회사들, 유한양행과 같이 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협업하는 기업들 에이프릴 바이오, 지하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지금 긍정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유한양행 주가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프릴 바이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룬드백으로 기술 이전한 거 그 다음에 에보뮤드로 기술 이전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임상 단계가 이제 좀 진척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사파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발굴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제가 2만 7, 8천원까지 목표가를 올려드렸잖아요. 뭐 조금 더 간다고 하면 뭐 3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역시 높은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지수는 자꾸 후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다른 종목들을 자꾸 이제 팔아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의 수급 쏠림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두 종목 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3만 4천 5백원 현재가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치료제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다. 결국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비만치료제를 이제 많이 팔아먹고자 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고 결국은 이제 피하지방 주사 제형에서 앞으로는 또 경구형 제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D&D 파마텍이 가장 좀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주가가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생쇼에서도 소개가 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주가가 워낙 좀 가볍고 바닷건에 있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보호해수에 대한 오버행 물량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닷건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D&D 파마텍은 경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를 활용한 경구형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이 이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AI 분석 솔루션 인셉션이라는 걸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류했다. D&D 파마텍의 자회사가 또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내일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범 AI 산업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AI 의료기기라든지 AI 신약 개발 이런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은 그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8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0억 퍼센트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D&D 파마텍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 좀 쏠려버리다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상승폭이 다 좀 커져서 조금 높은 자리에서 좀 살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1만 4천 100원 현재가로 올릭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중소형주 중에 하나고 RNA 간섭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또 국내 대표적인 신약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올릭스도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 흉터 치료제 OLX-101A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남성형 탈모 치료제도 이제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요. 탈모는 뭐 호르몬에 이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호르몬 조절 기전을 이용해가지고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릭스도 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내쉬 치료제에 우리나라 이제 한미약품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관념 치료제도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이제 파이프라인 연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릭스도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관념 치료제 내쉬 치료제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간질환 치료제 OLX-70X라고 하는 파이프라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이 이제 유상증자 이제 단기 악재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들 중에서 자본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 또 유증이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기술이전을 통해서 로얄티를 받은 기업들 마일스톤을 이제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재무구조 자체가 다른 기업들하고 좀 차별적인 이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올릭스도 하반기 때 이제 마일스톤 이제 유입이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자체를 이제 보면 유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가장 좀 치약한 부분이 바로 이 재무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점을 이제 좀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상단에 지금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HLB 뭐 유한양행 이렇게 이제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리가캠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에이프릴바이오가 이번 주에 또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각 섹터별로 제가 핵심적인 종목들을 다 분류를 좀 해드렸고 아랫단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올릭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에클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시장에 수급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9월 달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단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시장 개발 성공에 대한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강하게 한번 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었고요. 한 달 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만 천 원까지 조정받았다가 어제 저점 찍고 지금 이틀째 강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까지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정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만 칠천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만 칠천 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탈모치료제 관련해서 떠오르고 있는 올릭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유한양행의 신곡과 랠리를 보여주면서 그 후속주로 눈여겨볼 종목이 없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N 골드 유튜브 들어오셔서 김영희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일단 내일 NVIDIA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NVIDIA 실적 발표와 함께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한양행을 필두로 또 재학바이오 종목들 섹터별로 제가 또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매수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